울길 같은 추석면 간구하는 우리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이마사 우리 은혜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불이해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마치옵니다 성령이여 이마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이마사 모든 것 다 마치고 성령이여 이마사 성령이여 이마사 성령이여 이마사 성령이여 이마사 성령이여 이마사 성령이여 이마사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님 와서 우리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HAN 성령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